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크리티우머 스테파니 시몬스입니다. 스테파니 시몬스의 영상은 시리즈로 제작되었으며 이번 영상은 첫번째 시간입니다. 그녀는 1997년 7월 8일 영국에서 태어났으며 올해 나이 26살입니다. 스타일 모델링 컨텐츠로 유명한 그녀는 영국을 대표하는 모델이자 소셜미디어 스타이자 인플루언서입니다. 샤넬, 디올과 같은 명품 브랜드의 제품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패션노바의 홍보대사로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practical obsessedffipe 정책직스럽게 해주세요. 소개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욱 clิ